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하고 팔렌방이라는 이 두 도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이 한 이제 절반쯤 했고 다음주... 다음 주말에 끝나요 다음 주말 때 이제 대회는 끝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컨텐츠를 하기 전에 좀 여기다 놔둘게요 그 컨텐츠를 하기 전에 좀 그 약간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월드컵 때도 뭐 월드컵의 역사 뭐 이런걸 했었잖아요 근데 음 이번에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좀 뭐 그냥 역사이야기를 한 파트를 할거구요 한 시간만 할거에요 역사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두번째 시간은 인도네시아의 특산품 있죠 인도네시아의 특산품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뭐 고급 커피라 여겨지는 그 루악이라는 커피가 있어요 그 루악 커피의 진실 음... 참고로 이 루악 커피의 진실에 대해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지만 식사 전후인 분들은 네... 바로 그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좀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되기 때문에 그... 일단은 한번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국기의 디자인이 굉장히 섬세한 나라는 몇... 안돼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국기를 만들 때 되게 색깔로 그냥 줄을 칠해놓는 약간 그런 국기들이 많아요 특히 유럽에 가면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음... 유럽에 가면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유럽의 국기들은요 좀... 외워야 돼요 그... 유럽의 국기들은 그... 외워놔야지 그... 안 그러면 이제... 뭐냐 국기... 국기로만 보면 어느 나라의 국기인지를 모를 때가 있거든 어쨌든...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음... 현재 인도네시아 공화국이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요 그... 뭐냐 대한민국, 터키, 호주, 멕시코와 함께 MIKTA에 그 가입되어 있는 그... 뉴 인도네시아 파트너십 거기에 그... 연맹국이에요 자... 참고로요 인도네시아의 현 정부는요 음... 1950년에 수립된 정부예요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10... 현재에 누르고 있는 나라고요 음... 자... 인도네시아는 그... 제가 지도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 지도를 띄워드리면요 음... 흠... 제가 지도를 해놨는데 흠... 흠... 자... 굉장히 넓어요 그... 싱가포르 바로... 위에가 말레이시아가 있잖아요 그 말레이시아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그... 저기 남쪽 지도를 보면요 남쪽이 호주예요 흠... 흠... 호주...까지 걸쳐있는 굉장히 그... 인도양에서 인도양하고 그 태평양 그 사이를 어떻게 보면 그...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보통 인도네시아 서쪽에 있는 바다를 인도양이라고 부르고 인도네시아 동쪽은 우리는 태평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그... 인도네시아 동쪽 보면요 그... 거북이 모양의 섬이 있어요 그 거북이 모양의 섬을 딱 그 상체 부분만 딱 그 차지하고 있는 그... 거기까지가 인도네시아고요 흠... 흠... 민족 구성은요 자화족이 40.2%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순다족이 15.5% 그리고 뭐 바탁, 마두라, 슬라이시, 부타위 등 300여 종족들이 나머지를 차지해요 흠... 흠... 그냥 그... 민족 구성이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섬이 많다 보니까 그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흠... 흠... 그... 그리고 제가 이따가 종교 얘기는 하겠지만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딱히 국교로 지정한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교인 나라 국교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라면 한 가지씩의 신앙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군대 가면요 일요일에 그... 종교행사 거의 의무적으로 보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서 그... 종교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요 1인 1종교 자... 그리구요 그...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조코 위도두라는 사람이구요 부통령으로 유숨 칼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통령... 부통령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리고 음... GDP가요 1조 107... 그... 뭐냐 전체 GDP가 그... 3조 4,810억 달러 PPP 음... 그 기준인 굉장히 경제규모가 큰 나라에요 동남아에서는 경제규모가 제일 큰 나라 음... 왜냐하면 인구수가 많잖아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구요 그리고 일단은 총 인구수만 해도요 2017년까지만 해도 2억이 넘었어요 2억 6,399만 1,379명이 책정이 책정이 됐었어요 2017년 조사된 인구에 의하면 이게 세계 랭킹 4위에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구요 그리고 외교는 북한하고 더 빨리 맺었어요 북한하고는 1964년 대한민국하고는 1973년에 외교를 맺었구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는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요 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에요 인도네시아 영토 에 그 포함된 섬이 무려 18,200여개가 넘어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다도해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도 속해 있고 오세아니아에도 속해 있어요 하지만 각종 문화권 이런거는 아시아로 포함되서 나가고 있어요 그 아시안게임도 출전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개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월드컵도 아시아 소속으로 나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이뤄내기 전이기는 하지만 193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아시아에서 최초로 월드컵에 출전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때는 네덜란드 령 동인도로 자치주권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자치주권으로서는 1954년 대한민국이 최초에요 자 근데 이제요 인도네시아라는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우리는 흔히 좀 세계지리를 안 배운 사람들은 인도라는 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굉장히 많이 헷갈려는데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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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 때요 중세시대 때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뜻으로 누산타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누산타라라는 용어는 고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쓰고요 음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의 이름도요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붙인 게 아니고요 그 유럽 출신의 지리학자가 인도네시아라고 붙인 이름이에요 그 의미는 인도양에 있는 섬들 섬이라는 그 섬 다도해 그러니까 섬이 많은 나라라는 표현은 원래 네이시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인도가 인도네시아의 그 준말인 줄 알거나 그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인도는요 한자어예요 그리고 원래 그 인도는 그 영어 영문식 명칭은 인디아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요 인도처럼 한자어로 만약에 부르고 싶으면 인디 인디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준말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를 정말 한자로 표기를 하면요 인도 니 서아 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요 인도네시아를 정말 짧게 인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는 정말 네덜란드가 만들었던 동인도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의령 동인도였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는 그만큼 그 나라 이름도 비슷할 만큼 교류도 많았고요 문자도 좀 일부 받았고 그 힌두교하고 불교도 인도네시아로 전파가 돼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 이쪽으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인도문화도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2억 5천 5백만 명이나 돼요 세계의 인구랭킹이 4위예요 현재 인구랭킹 1위는 여전히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중국은 근데 산화제한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산화제한정책을 썼기 때문에 인구 증가률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2위가 인도 3위가 미국 그리고 그리고 섬나라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섬나라 인구 2위는 일본이고 3위는 필리핀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인구 중에 87%가 이슬람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슬람의 발언제는 아라비아 반도지만 무슬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예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그 무슬림이긴 한데 비율이 높은 거고요 인도네시아 인구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응 그렇고요 지방 언어들도 상당히 많은 나라고 그 영토의 면적도요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넓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자 왜 인도네시아가 영토가 다섯 번째로 넓냐면 영토는요 그 한 국가의 영토는요 땅만 재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그 200캐리만큼 떨어진 만큼의 바닥까지도 영해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응 그렇고요 응 아무래도 그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요 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응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웃 국가들하고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그 요만큼 그 바다 건너 사이에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응 그 건국 초기에는요 말레이시아하고 영토 분쟁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분쟁이 있고 그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은 제도 좀 심하고요 말레이시아 문화권 정통성 등에 대한 논란도 좀 커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남쪽이 동남쪽에 있는 호주하고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호주하고는요 그 동티모르 분쟁 때문에 안 좋아요 응 그리고 인도네시아는요 처음에 그 인도네시아가 그 현대식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요 1990년대까지 그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민주화가 이뤄졌던 거는 1998년 그 수아르토 전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그 민주적 그 시위에 그 이기지 시위를 억압하지 못하고 이제 사퇴를 발표를 해요 대통령직을 그때서야 민주화가 돼요 저는 그때 뉴스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인도네시아가 그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약간 그런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나이에 음 그래서 그 현대시대에서 정말 정상적인 의미의 대통령선거가 이뤄진 거는 대한민국보다도 10년 이상이 늦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의 정상적인 직선제가 이뤄진 게 1987년 겨울이잖아요 인도네시아는 1999년이에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요 그 그 이후에도 군부 출신 입김이 정치권에 좀 남아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그 민주적 대통령선거가 있었을 때 역시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씨가 그 그때 대선에서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보통사람 그 뭐냐 인도네시아도요 대통령 직선제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은 2014년이 최초예요 현재 그 조코 위도도라는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투쟁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대통령은 5년 임기예요 5년 임기고 한 번 중임할 수 있어요 음 그렇고요 음 뭐냐 민주주의 자체는 동남아 개도국 중에서는 그래도 좀 나름나름 좀 굴러가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음 약간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는 그런 민주적인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선거에서 지잖아요 선거에서 지는 세력이요 그 선거 결과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음 근데 좀 그 결과를 수용하는데 좀 약간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하죠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인도네시아가 2014년에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49위였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거는 동티모르 46위 근데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죠 음 자 그렇고요 그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전에는 인도 문화의 영향이 컸던 나라예요 그래서 힌두교 유적도 있고 불교 유적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힌두교하고 불교 신자는 합해서 2% 음 그렇고요 좀 뭐냐 약간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기하고 군부독재 시대에는요 이슬람 원리주의가 약간 좀 탄압하고 그 견제를 받아버리면서 다른 중동권 이슬람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되게 세속적인 이슬람 국가예요 음 그리고 그리스도교 인구 비율도 은근히 많은 이유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음 뭐냐 그 보르네오 고양이 공수작전이 일어났던 나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그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어떤 그 해충을 없애려고 그 뭐냐 어떤 해충을 없애려고 그 쫙 그 해충을 없앴는데 문제는 그 인도네시아에 패스트가 놔두기 시작해요 쥐들이 쥐들이 원래 패스트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 쥐들을 없애려고 정말 그 보르네오 섬에요 고양이 공수작전을 했었어요 고양이들을 막 상륙을 시켜요 그렇구요 자 인도네시아는요 그 아시안게임 중에도 아마 그 난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음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조산대하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알프스 산맥하고 히말라야 산맥하고 그 조산대 줄기가 같아요 거기 위치해 있어가지고 자연재해가 굉장히 급힌번해요 음 그래서 2004년에 쓰나미가 있었구요 그리고 화산폭발 지진 태풍 홍수 이런게 자주 일어나요 자연재해만 따지면 일본만만 일본도 만만치 않지만 근데 일본은요 걔도 경제적 인프라가 좀 있는 나라서 일본은 지진에 대한 각종 뭐 내진설계 이런게 요즘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한번 피해를 받으면 복구하는 데까지 좀 엄청나게 걸려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그 적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기후는 열대기후에요 음 근데 열대기후지만요 그 남북으로도 그 남북 그 2000km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산중에서는요 뿐짝자야라고 해발 4884m짜리 산이 있어요 거기처럼 빙하도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빙하는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높고 있어요 더군다나 적도지역이잖아요 음 잠깐만요 하여간 그래서 그 연교차가 적다보니깐요 그 연중 그 섭씨 20도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는 고원지대가 있어요 북기띵기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연중 온도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데서는 살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돈이 있다면 그리고 자카르타는요 1년 내내 섭씨 30도 음 그렇구요 우기가 굉장히 그 있어요 그래서 그 1월에 비가 집중이 되는 편이구요 그 어떤 섬은요 1년 내내 비가 내려요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강수량이 좀 차이가 크구요 그리고 그 동쪽의 뉴기니 섬 이 뉴기니 섬은 여기 지금 여기 제가 보여준 그 지도에서 제일 동쪽에 있는 거북이 모양의 섬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파푸안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음 그렇구요 그래서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오랑우탄 김팔원숭이 뭐 말레이메 승냥이 사슴 등이 그 섬의 자연환경에 맞춰서 서식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자바섬하고 발리섬에는 원래 호랑이가 있었는데 호랑이 멸종이 됐구요 음 하여간 되게 신기한 그 나라들이 많아요 동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요섬은요 자바섬 수마트라섬 그리고 보르네오섬 슬라베시섬 그리고 발리 티모르 플로레스 브루 안본 슬람 할마헤라 트르나테 반다제도 그리고 뉴기니 등 여러섬이 있는데 티모르섬하고 뉴기니섬은요 다른 국가하고 공유를 해요 영토를 뉴기니섬은 파푸안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구요 그 티모르섬의 경우는요 동티모르가 쪼개져서 독립을 했어요 그렇고 자 인구밀도 음 인구밀도는 여기서는 보라색 섬이 인구밀도가 제일 높아요 보라색 보라색 섬이 제일 높구요 그 그 다음에 연보라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그리고 인구밀도가 제일 적은데는 그 오렌지색 이런데구요 그 섬은 18000개나 있는데 사람이 사는 섬이 922개나 돼요 그리고 자바섬하고 스마트라섬의 인구의 80%가 집중이 되있어요 음 그래서 수도는 자카르타에 있구요 그 자바섬은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섬이에요 근데 이 자바섬이 얼마나 인구밀도가 높냐면요 영토가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북한까지 합한 거 말고 남한만 그 남한 대한민국보다 쬐끔 커요 그리고 그 섬의 인구가 1억 3천 3백만명이 몰려있어요 죽어나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을 하는 동안은요 그 평일에요 학교들이 다 휴교령을 내렸대요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 그 교통량이 몰려버려가지고 선수들이 제대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처럼 올림픽 전용차로제도 뭐 이런게 없거든요 음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음 그리고 인구 인구 증가가 계속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1800년에는 인구가 300만밖에 안됐는데 2000년이 되니까 인구가 1억 3천이야 1억 3천만 이런 인구 증가세가 20년 넘게 계속 이루어오고 있는거에요 음 계속 이루어오고 있어 그렇구요 음 더 놀라운거는요 외부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자체적 인구 증가에요 그러니까 인구 제한정책 음 인구 그 증대정책 이런게 전혀 적용이 안되고 그냥 사람들이 남녀가 서로 눈이 끌려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음 막 침 그 남녀가 몸의 대화를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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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기가 생겨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인구가 증가한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더 놀라운거는요 다른섬사람들이요 자바섬으로 이주하지 않았어요 그렇구요 수마트라섬은 남한 넓이의 4.5배나 되는데요 인구가 5천만명이나 되요 음 그리고 칼리만탄섬은 보르네오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여기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나라로 나눠진 섬이 있어요 섬의 북쪽은 말레이시아하고 브루나이가 차지하고 있구요 음 그리고 그 유기니섬에서는 현재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탄압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파푸아 이 파푸안 유기니 이쪽은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커요 음 인구밀도가 호주의 3배 가까이 나대요 음 그렇구요 음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워낙에 안좋아서 작은 왕국들이 막 예전부터 내려오는데 계속 잔존해 있기도 해요 음 그렇고 그 섬이 엄청나게 많고 그 동서아시아에 있는 주요 항로가 있고 지하 자원들을 수로로 수송을 해요 근데 여기가 인도네시아 해역이 소말리아 앞바다보다 더 위험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라고 섬이 너무 많으니까 항해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대는 3개가 있어요 수마트라하고 자바섬 전체 UTC 더 플러스 7을 쓰고요 칼리마탄 섬 동쪽은 그 UTC 플러스 8 그리고 뉴기니 섬 인도네시아 쪽은 UTC 플러스 9을 써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동쪽 지역은요 이 대한민국하고 시차를 같이 써요 대한민국하고 시차가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대한민국보다 시차가 2시간이 느려요 그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요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있기 때문에요 1년 내내 해돋이 시각하고 해넘이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구는 세계 4위 음 하지만 국제적 존재감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음 영향력이 동남아에서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요 언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인도네시아 고유의 그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표기문자는 라티문자였어요 영어 영어 같은 거 그리고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다 보니까 만 만 몇천개의 섬 중에 900개 이상의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언어 생태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인도네시아에 정확히 몇가지의 언어가 있는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나라도 제대로 안 굴러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요 언어 통합 정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음 알았구요 그래서 음 북부 수마트라 리아오 지역에서 사용되던 밀라이오어를 바사 인도네시아라 칭하고 그 인도네시아의 현재 정식 국어로 채택을 해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표준어가 있어요 음 그렇구요 그 인도네시아의 정치 인도네시아의 정치 음 약간 그 그나마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시스템은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이에요 이 두 나라가 음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의 현재 정부는요 인도네시아 현대정부 역사상 최초로 그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던 평화적 정권교체를 2014년에 이뤄졌어요 음 의외하면 인도네시아는 1998년까지 독재정권이 이뤄졌던 나라구요 1999년에는 대선이 그 미 지금 우리나라처럼 평화적인 민주적 직선제가 시행이 됐지만 1999년 대선 때는 정권교체는 안 됐었어요 음 그렇구요 그 인도네시아는 또 종교가 굉장히 다양해요 종교가 얼마나 그 다양하냐면요 자 종교지도를 보면요 여기서 진한 녹색 진한 녹색으로 이뤄진 땅은 그 무슬림 신자가 굉장히 많은 쪽이에요 그 이슬람 순이파에요 이슬람의 모더니스트 이슬람 그리고 그 약간 연두색 쪽은 트래디셔널 이슬람 근데 이 트래디셔널하고 모더니스트하고 구분은요 모더니스트 이슬람은요 좀 종교가 약간 좀 많이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이슬람이 좀 많구요 그리고 그 동쪽에 기니섬 쪽에 있잖아요 기니섬 쪽 티모르섬 티모르섬 이런데 쪽은요 노란색 다른 나라 알고 싶다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하던 이유는 지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쪽은요 프로테스탄티즘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를 얘기해요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의 여러 종파를 합한 거예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마르틴 루터 그 루터교 만든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연분 약간 그 분홍색 컬러로 된 섬은 가톨릭이에요 신분 구분은 따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색은 힌두교 그리고 여기 약간 점처럼 찍힌 주황색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아니고 거기는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인구 중에 87%가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순입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다수는 약간 세속 그 세속화된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 그 인도네시아의 동쪽이 그 개신교신자가 많잖아요 개신교신자가 많은 이유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생민통치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개신교신자도 2500만명이 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그 발리섬 있잖아요 발리섬은 힌두교예요 발리섬은 힌두교인 인구가 많아요 음 그래서 지역별로 종교적 편차가 좀 큰 나라가 인도네시아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가족들은요 그 뭐냐 모든 가족 그 종교를 집안 전통으로 받아줘서 1인 1종교가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요 어쩌다가 이슬람이 퍼졌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인도네시아의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해줄게요 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요 그 사회에서 종교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사실상 1인 1종교가 의무화된 나라라서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런 만큼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종교가 다르면요 그 결혼이 법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개종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헌법 제 2조 제 1항에는요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이 속한 종교의 규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합법적이다 하고 1974년에 결혼법을 제정했어요 당사자들이 속한 종교의 규율에 따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가 다르면요 둘 중 한 사람이 개종하면 가능하기도 해요 음 그렇다보니 종교적 그로 그 종교적 사무관련 관청이나 성직자가 결혼을 선포를 해줘야 돼요 음 근데 이제 그 서로 종교가 다른 배우자를 인정해달라고 성직자한테 그 부탁을 하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같은 경우도요 그 종교가 서로 다르면요 혼인성사는 가능해요 혼인 미사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음 외짝교우가 돼요 외짝교우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아직 그 신자가 아닌 쪽에서 결국 예비자교리를 추가로 배워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보니까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서 한쪽이 개종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요 영화배우 권상우씨가요 원래 그 가톨릭 신자였고 그것 때문에 그 영화 신부수업에도 그 뭐냐 사제서품을 앞둔 그 성직자 그 신학 예비성직자 그 신학생으로 출연을 했잖아요 영화 신부수업에서도 근데 권상우씨는 손태영씨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개신교를 개종했죠 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 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국교 자체가 이슬람이진 않아요 주류일 뿐이지 근데 그 아체첨 아체섬 이런데처럼요 굉장히 이슬람적인 섬도 있어요 코쿠란벨트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음 인도네시아는요 서쪽으로 갈수록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동쪽으로 갈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동쪽에서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섬도 있어요 동티모르처럼 음 물론 인도네시아는 헌법상 종교 선택의 자유는 보장을 하고 있어요 보장은 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서아시아의 대부분의 그 이슬람 국가 이런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약간 좀 세속화되어 있어요 음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는 있지만 종교 유무의 자유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무조건 종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뭐냐 군대에서 자대가면요 종교가 없어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그 훈련소에서는 1인 1종교를 무조건 시키죠 종교행사를 시키죠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음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되는 종교로는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까지가 인정이 되고 토착신앙도 종교로 인정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신분증으로 보면요 신분증에 종교가 기재되어 있어요 음 그렇구요 그렇고 그 건국 이념 중 하나가 하나가 일단은 유일신에 대한 믿음 음 그렇고 그 어쨌든 그리고 동티모르가 현재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음 동티모르가 독립한 이유 중 하나는요 그 가톨릭 지역이 있어서 그래요 동티모르하고 그 이웃한 안본섬이 있어요 이 안본섬은 현재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이쪽 동티모르가 독립한 영향이 있는데 이쪽은 포르투갈이 가톨릭을 저 연파를 굉장히 열심히 한쪽이에요 포르투갈이 그렇구요 그 시잡 시잡을 강제로 쓰진 않는데 그 남편이 원하면 시잡을 착용해야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그 이슬람이 세속화가 되있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하고는 달라요 그 이란은 그 이슬람 시아파가 좀 약간 세력이 센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에 본거잖아요 근데 이 둘하고 엄청 비교된 이유 중 하나가요 인도네시아는요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 국가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성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긴 한데 이슬람 쪽에서 보면 선진국이 아니고 성진국이에요 성진 성진국 음 그래서 기차역 플랫폼 바로 옆에 매춘부들이 임시 숙소를 차리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렇구요 그리고 그 이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섬에서는요 막 음주 가무가 막 만연하고 예배법을 제대로 안삼이 없는 나이롱신자들이 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그 예배를 집전한다는 그 이맘들이요 기초적인 그 예배문을 못 외워요 그 미사통상문 이런거 있잖아요 이슬람 그 예배 그 기도문을 못 외우는 성직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몰라 언어 언어 문제 때문에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 따라 철저하게 사는 무슬림은 국민의 20배에서 30%밖에 안된대요 그래서 그 원래 라마단 기간에는요 원래 라마단 기간에는 그 낮시간에는 아무런 활동도 안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이슬람이 라마단이 낮시간 때는 계속 기도만 하고 이제 밤이 해가 넘어가면 이제 각자 음식을 나눠먹고 뒤풀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라마단 기간에는 라마단 기간에는 보편적으로 그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어가지고 낮에 뭔가 상점들이 영업을 해요 물론 특정 지역에서는 낮시간에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렇구요 근데 이슬람이 이렇게 세속화된 원인에는요 그 독재정부가 극단주의를 탄압을 해서 그래요 음 이슬람 극단주의 정당들을 강제로 통피합을 시켜버렸어요 아니면 뭐 국정에 대한 발언권을 박탈을 시키고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은요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시설 보로부들의 사원 이런데에 그 아니면 그 막 폭력 행위를 쌓았어요 그런식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렇고 그 최근에도 인도네시아는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종교나 신흥 종교들은 박해를 하는 편이에요 박해를 하고요 그 그래서 심지어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 무슬림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시아파는 박해를 해요 그렇구요 그 그렇게 박해를 하고요 그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나름 성진국이긴 한데 성진국이긴 하지만 혼의 성관계는 금지에요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원래는 징역 5년에 처하려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요 인권수준이 별로 안좋아 음 그런 나라구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도소에는 재수사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극단주의 양성소라는 약간 오명이 좀 있어요 음 그런 오명이 좀 있구요 음 잠깐만요 음 그렇고 인도네시아는요 힌두교의 신년 아니면 부처님 오신날 아니면 주님 성탄대축일 주님 부활대축일하고 성금요일 그리고 그 주님 승천대축일 등이 법정 공요일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그 1인 1종교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만큼 각 종교의 그 대대적인 그런 그 기념일들 있잖아요 그런 날들은 법정 공요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구요 인도네시아는요 좌측 통행을 해요 그래서 차량 오른쪽에 핸들이 있구요 그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대한민국하고 일본 문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에요 그래서 막 그 한류 열풍이 있으면 막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가서 막 공연하는 그 가수들도 막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음 어쨌든 그렇고 그 근데 문제는요 대한민국하고 중국 등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들을요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DVD로 감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구요 그 뭐냐 성문화가요 서구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슬람이 주류인 국가들 중에서는 성 이슬람권에서는 성진국이야 성진국 성소수자 단체가 동남아 최초로 1982년이 시작이 됐구요 1993년에 동성애가 합법이 됐어요 음 근데 현재도 2017년 5월 22일 자카르타에서 게이 파티를 했다는 이유로 141명이 체포된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미혼 남녀의 성관계를 전면 불법화하는 형법 개정에 의회가 합의를 했었어요 음 하지만 현재도 트랜스젠더 연예인들이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렇구요 음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요 인도네시아는 자바산 커피가 굉장히 유명해요 음 그리고 맞아요 그 세계펌프 대회 월드 펌피러 페스티벌 있죠 WPF WPF가 2016년에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서 있었어요 그렇고 그때 그 대한민국은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그 KPF 참가팀이 4팀밖에 없어가지고 그 퍼포먼스 쪽으로는 출전을 못했구요 시드가 4팀밖에 그 시드가 안주어졌어요 최소 10팀이 나와야지 주어졌는데 그 여자분은 겨우 그 인원수를 채워가지고 그 시드가 있었구요 그 남자분은 당연히 그 지역예선부터 치를 정도로 시드가 있었어요 남자분은 지역예선부터 있잖아요 그 일본의 그 판다산팀 그 퍼포먼스 잘하는 팀 있잖아요 그 팀이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그래서 우승을 했구요 퍼포먼스 부문에서 그 일본의 판다산팀이 우승을 했고 그 부부에요 그 두사람이 그 두사람이 부부라서 부부 퍼포먼스 하는 팀인데 우승했구요 그래서 그 예선에서 신앙 퍼포먼스 했고 뭐냐 결승에서는 그 설탕은 모른 퍼포먼스 하더라고 그리고 그 남자부 스피드 부분에서는 핏뱀즈 윤상현 선수가 4강전에서 락더하우스 W22가 걸려버리는 바람에 3등을 하고 말았어요 락더하우스가 나와버려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아직 그 윤상현 선수가 락더하우스를 아직 정복을 못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윤상현 선수가 굉장히 그 한이 맺혀 락더하우스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 진짜 막 결국은 그 락더하우스 W22 올퍼펫까지 하더라고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음 그렇고 그 어쨌든 얘기가 좀 이쪽으로 흘러가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특히 그 코피 루악이라고 불리는 루악 커피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그 현지에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루악 커피를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가서 무조건 사오는 거는 가짜도 많아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무조건 안사는게 좋아요 음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는 제가 다르다고 오늘 컨텐츠 초반에 얘기했어요 그렇고 그 인도네시아는 또 차가 유명해요 중국에서 들어온 녹차 홍차 우롱차들도 유명하고 그 자스민 차 있잖아요 이 자스민 차가 인도네시아 거예요 네 인도네시아 토종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 페르시아에서 그 중국인 상인들이 인도네시아 군도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 뭐냐 차 그 티 브랜드 중에서 소스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요 굉장히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식장을 섞어내버리는 바람에요 인도네시아는요 코카콜라가 그 코카콜라가 잘 안 팔리는 나라 중 하나에요 인도네시아의 청량음료는 뭐냐면요 각종 전통 티에다가요 그냥 백종원씨 마냥 설탕을 그냥 들이따 들이부어요 그걸 청량음료로 해서 마셔요 그 맨인 블랙 원에 나오는 바퀴벌레 외계인이 그 뭐냐 물에다가 그 설탕 엄청나게 타죠 음 그래서 그거 마시잖아요 그 바퀴벌레 외계인이 하여간 뭐 그렇구요 근데 이 소스로라는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세 버터 이라는 그 제품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병에 들어있는 차 인데 그 자스민 차를 좀 시원하게 해서 거기에다 설탕을 넣은거에요 요즘은 그 팩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그 콜라 500ml가 한국 돈으로 400원 정도에요 근데 한국 돈 400원이요 인도네시아의 그 루피아 화폐 기준으로는 3950루피아 정도 물값이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얻어요 소스로 같은 그 청량차를 팔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 미고랭이라는 그 라면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그 미고랭 라면은 제가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 입맛은 좀 아니었어요 음 제 입맛은 아니었고요 그 배드민턴이 좀 세계 수준의 그 실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1992년때 배드민턴이 바르셀리나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도입이 됐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그 인도네시아가 계속 금메달을 땄고요 그 인도네시아는 또 축구가 인기 스포츠예요 나름 그 자주 독립국가는 아니었지만 인도네시아는 193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의 스포츠 응원구하고는 막 대한민국 같은 약간 리듬이 비슷해요 근데 약간 그 인도네시아 딱딱 딱딱딱딱 인도네시아 막 이런 그 응원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2016년 그 WPF 때 인도네시아 팀이 그 프리스타일 그 공연했을 때 그때 막 인도네시아 하고 그 응원하는 그 응원 구호가 나왔었거든요 그 궁금하시면 멘토인민 김민우씨의 그 유튜브 채널 가서 보세요 참고로 WPF 그때 멘토인민씨가 가서 중계한게 아니고 아마 그때 채널 부운영자였던 그 토비디 이태영씨가 이태영씨가 아마 그때 발리에 그 윤상현씨 따라가가지고 아마 같이 중계한걸로 알고 있어요 응 같이 따라가서 중계를 했구요 그 뭐시냐 근데 그때 막 인도네시아 하다가 같이 그때 뭐냐 태영씨하고 그 같이 갔다가 HP 김영재씨하고 갑자기 그냥 그 인도네시아 짝짝 짝짝짝 박시에 맞추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막 이런거야 대한민국 그 퍼포먼스 종목 시드가 없었는데 선수가 없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현재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고 있구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요 담배가 유명해요 그 인도네시아는 흡연 문화가 굉장히 자유로워가지고요 흡연 인구수가 전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음 그렇다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그 어린이들도 흡연을 해요 역대 세계 최연소 흡연자가 인도네시아 출신이구요 그 담배산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못해요 음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면요 교복 입고 편의점 가서 담배 주세요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이슬람은요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속세화가 돼가지고 이슬람도 술을 마셔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그 법안이 발의되는데 반발이 심한 그 법안이 있거든요 발리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술을 금지시키자 하지만 오히려 술이 금지된 지역일수록 인도네시아는 밀주를 제조를 해요 근데 문제들이 이 밀주 때문에 밀주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거 밀주 마시다가 마시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뭐냐 인도네시아의 아체 말루꾸 중부슬라웨시 파푸아 이런데는 2단계인 여행자재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단계 여행 유의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라 이건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파푸아 뉴기니 그 옆에 그 뉴기니 지역 같은 경우는요 남자 남자의 40% 48%가 강간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음 그렇구요 매년 500만명 정도가 인도네시아 관광을 특히 발리 음 치안은 나쁘진 않아요 치안 자체는 음 그래서 관광객들은요 함부로 오지나 분쟁지역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여행은 할만해요 하지만 여행 유의국가일 만큼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될 수도 있어요 음 그렇구요 그 자카르타에 갈 때는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요 평소에도 음 평소에도 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동영상 잠깐 끊고 2부 인도네시아의 역사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